제가 제작할 때, 역 제작할 때 무대에서 온 한 4년, 5년 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밤에 왔었고 설레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지금은 1원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돼서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이 행복하고 어젯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. 제가 좀 심지하게 생각했는지 돌려서 오랜만이라 오랜만에 이런 자리에 어색하게 한 것 같기도 한데 행복하게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